1주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삼국시대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삼국시대 철학자들을 살펴봤는데 두 분 다 불교 철학자였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고려시대 철학자를 다룹니다 아쉽게도 고려시대 철학은 이번 강의 기간에는 오늘 하루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인물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또 비중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균여, 의천 전부 불교 철학자들이죠 또는 이재현, 이색 이런 유학자들 다 많지만 오늘 보조국사, 진울 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시호가 불일보조죠? 엄청난 시호죠? 불일하면 부처의 태양 뭐 이런 뜻인데 결국 부처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니까 깨달은 자니까요 진리의 빛 뭐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빛이 보조, 두루두루, 빛을 조자죠 보는 우리가 보편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보자죠 진리의 빛이 고려라고 하는 온 나라 온 세상을 두루두루 비춘다 이제 보조국사라고 하는 그래서 보조국사 고려는 불교왕국이니까 국사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라스는요 나라스는 보조국사 불일의 본래 시호가 시호는 입적을 하고 나면 나라에서 내리는 고층입니다 시호가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죠 나라에서 불일 보조라는 시호를 내렸을 정도로 고려시대 불교 통합을 주도한 인물이고 사실상 현재 한국 불교에서도 종단 세력이 가장 강한 수도 가장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종단이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의 힘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원효나 의상은 선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예요 교종이죠 원효든 의상이든 전부 석가모니가 남긴 경전을 풀이하면서 깨달음의 길에 다가간 거죠 그랬는데 보조국사 진일부터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라의 범랑 선사나 이런 선님들이 중국의 선불교 4대 조사가 조종이 되는 선임 이런 뜻인데 도신 같은 선님에게서 선불교를 전수받아 왔다 해서 선의 시초는 삼국시대부터 나와요 선불교의 시초는 삼국시대부터 나오는데 그 당시까지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선불교가 중흥하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는 선과 교, 선종과 교종 선종과 교종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이 심각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 상황과 그런 갈등을 해소한 사람이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진울 선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문장가가 누구냐 그러면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의 고전 문학자들도 그렇고 주로 연안박지원을 듭니다 저도 연안박지원 강의할 때는 5천년 최고의 문장을 읽는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개설하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집이 거는 분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행히 5천년 최고의 문장 이러려면 당신이 5천년 문장 다 읽어봤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잖아요 당연히 다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전통시기 창강 김태경 같은 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고전 문학 전공자들 대부분이 연안박지원이 우리 고전 문학의 최고봉이고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그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규보예요 이규보예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600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규보와 박지원을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이규보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가 누구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규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규보라는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문제적인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진울은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앞쪽에는 보면 선교일치를 추구했던 진울의 노력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선불교가 왜 불교의 중심이 되었냐면요 선의 기본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가 있기 때문에 견성성불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본성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은 불성을 뜻하는 거죠 깨달음의 본성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견 보기만 하면 견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본다는 뜻도 되고 안다는 뜻도 되고 깨닫는다는 뜻도 됩니다 각자 밑에 볼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볼견자가 들어가 있죠 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아는 차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 불성을 견 보기만 하면 성불이에요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의 종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선불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 위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부처의 지혜는 저 위에 있고 중생의 지혜는 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면 선불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불교는 이렇게 견성성불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종이라고 할 때 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싶으나 부처가 신라 사람도 아니고 고래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인도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부처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을 들으려면 인도까지 가야 돼요 천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봤자 그러면 석가문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석가문이라는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열반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살아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입을 수 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말씀을 기록한 경정 공자도 직접 저술한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논어에 보면 전부 자왈자왈 이렇게 자왈자왈 논어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자왈이죠 그리고 공자왈이 가끔 나오고요 자왈이든 공자왈이든 전부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왈이라고 할 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제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듣는 사람이 좀 다르게 들으니까요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발화한 사람 말한 사람의 의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죠 불행히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과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데 공자가 평소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각자 따로 기록을 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왈이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불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경경 딱 천머리 화엄경 딱 천머리 띄우면 나오는 게 여시아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시 여시 이와 같이 암은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책을 쓰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맹자에 따르면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서였던 춘추를 첨삭합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리고 한 글자 안에 미언 대의 하찮은 말 속에 큰 뜻을 넣었다 그게 춘추대의죠 춘추대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때는 포 포장하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역사적으로 낮출 때는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다 이를테면 송나라 화보 독이 졸하다 이러면 대부가 제후가 죽었는데 졸자를 썼다 깎아내린 것이다 원래 제후가 죽었을 때는 훙 그러거든요 요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냥 별세 이렇게 쓰지 않고 서세, 서거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처럼 죽었을 때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천자가 죽었다 하면 붕 그리고 제후가 죽었다 하면 훙 대부가 죽었다 하면 졸 그런데 제후가 죽었는데 졸자를 썼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을 편삭한 것이다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쟁이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벌자를 썼다 하면 그 전쟁이 정당했다는 걸 의미하고 침자를 썼다 그러면 침략전쟁이다 침공전쟁이다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후세에 주석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꼭 맞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자가 만년에 그걸 남겼을까 이런 의심은 옛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맹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공자가 직접 DP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사렛 예수 같은 경우에도 직접 글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땅바닥에 몇 자 써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피를 직접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말이에요 그리고 말의 힘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멀리 퍼질 수가 없잖아요 멀리 퍼지려면 기록으로 남아야죠 기록으로 남으려면 이제 문자가 되는데 문자가 이제 세상에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번역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인도의 팔리오나 산스크리토나 이런 걸로 기록된 것들이 중국인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당시 중국 문어 중국 말이 아니고요 중국 고대 한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번역가들이 구마라섭이니 용순이 삼장이니 또 이제 신라의 원척이니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인도어로 되어 있던 불경이 중국의 스님들에게 또 일반 대중 독서인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또다시 번역해야 되는 게 현대 한국 불교학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야 되니까 갈수록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남긴 경전 숙가모니가 남긴 말씀을 기록한 경전 그게 교거든요 남아있는 경전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이 바로 그런 문제를 타개합니다 선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은 자에게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불성이 없다 치면 석가모니에게도 불성이 없다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없으면 부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국이나 인도로 가지 않고서도 내가 있는 이 현실 안전 자리에서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성공적이냐 아니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게 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선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 철학을 하려면 일단 한국 철학의 뿌리가 되는 동아시아 지성사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선불교도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불교가 중국에 없고 인도에 없고 신라나 고려에서 갑자기 생긴 불교 철학이 아니거든요 큰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살펴보면서 지눌에 접근해야 지눌의 본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선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달마대사 중국 선불교의 역사는 달마가 일대조사죠 달마가 일대조사인데 그게 6조혜능까지 이어지죠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죠 선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제가 선종은 유래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아마 선불교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황스러울지 모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래가 불분명해요 문헌학적으로 한번 상표 보시죠 선은 달마대사부터 시작됐는데 달마 이전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선불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범천왕 문불 불이경이라고 있어요 범천왕이 부처에게 물어서 결이 의심스러운 것을 결, 판결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경전이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날 범왕이 영취산에 올라 영취산이 석가세존에 머무는 곳이거든요 석가세존에게 꽃을 바치고 가르침을 여쭈었다 그랬더니 석가세조는 사자좌에 올라 꽃을 들고 꽃이 이제 영화죠 꽃을 손으로 들고 꽃화 자요 화 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건 불꽃이고 이건 나무꽃이라고 그랬죠 염화 꽃을 들고 여러 사람에게 자리에 앉아있는 거기 이제 마하가습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쭉 앉아 있는데 그 제자들과 또 대중들에게 시 보여줍니다 그 대중들에게 시 보여줘요 그 꽃을 평소에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날은 말없이 꽃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 뜻을 몰라서 의리둥절하고 있는데 존자였던 존자는 전부 이제 나중에 붙이는 호칭이긴 하지만 존귀한 사람, 석가세존에 제자들 후대의 선임 중에 훌륭한 분들은 존자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존자였던 마하가습이 홀로 빙글에 미소로 답했다 그게 이제 염화시중의 미소죠 염화시중의 미소요 염화 미소라고 하죠 거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이 보고서는 가슴만이 꽃을 들어서 보여준 그 뜻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법을 너에게 부탁하겠다 가서 봐 이를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이게 선의 시작이에요 뭘 전해졌는지 안 나옵니다 뭘 전해주고 뭘 깨달았다는 건지가 안 나와요 가서 우리가 이제 석가세존이나 가슴만한테 가서 뭘 전해 받았습니까 뭘 전해 줬습니까 물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뭔지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전해 줬구나 그럼 맞먹는 거예요 가슴나 세존과 맞먹는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래에 써놨지만 이 기록 자체가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기록한 그 당시의 문헌이 아니라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위경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불린 문자 아닌 위경 가짜 경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가짜와는 괴가 달라요 어쨌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 만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헌학적 비평을 거치면 이 경전은 실제로 세종과 가섭 간에 있었던 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근거가 되는 선불교의 시초가 되는 이 근거가 문헌학적으로 부정되는 거죠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선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가짜든 진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환심을 사서 나를 이용하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랑은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라도 사랑하는 게 좋은 거죠 선은 그런 입장입니다 애초에 진짜 가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진짜 가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학문 세계 같으면 이런 식의 문헌학적인 비평의 결과가 NO라고 나오면 논리적으로 Fault의 값이 나오면 그냥 부정되는데 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제가 그 문단에 적어놨죠 불교학자들은 후세에 만들어진 유경이고 그러니까 선불교 이른바 불림문자니 뭐 교회 별전이니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불림문자 문자 문자는 이제 언어문자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에요 언어문자 이런 언어문자로 성립되지 않는 세계 그게 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잖아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 언어의 세계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언어를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몰라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회 별전이래요 석가모니가 본래 말씀으로 가르친 그 내용 이외의 별전이에요 별도로 가르쳐 준 전수에요 별도로 가르쳐 줬다고 해서 몰래 불러서 과외 공부를 따로 시키고 이게 아니라 보조시 대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뭐 이런 거죠 가섭이 이제 그때 그랬다 뭐 이런 말들 방금 말씀드렸던 여마 미소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문은학적으로 죄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이 되는데 제가 그 문단 말미에 써놓은 것처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이야기가 전해주는 맥락을 터득하고 나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깨닫는 자는 거짓을 통해서도 깨닫고 나의 수양을 위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 엉망인 사람을 만나도 나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흔히 반명교사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달음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꼭 훌륭한 스승이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거짓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닫는 자는 진실로도 미망에 빠져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복사본을 갖고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진범 앞에서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알아보는 게 가장 힘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불교의 법통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협판타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팔을 자르고 막 달마대사가 면벽 수영하고 있는데 달마대사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인데 중국 남조 양나라 무제 시기에 중국에 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이전이죠 당나라 이전 그때 와서 양나라 무제를 만나는데 양나라 무제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황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자가 남긴 기록을 보면 양나라 무제가 종묘 제례를 올릴 때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소양돼지 이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불살성의 원칙에 여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소양돼지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밀가루 반죽으로 소양돼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치면서 종묘에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진짜 희생 대신에 그 정도로 불심이 깊었고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선님들을 양성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를 통치했는데 나중에 달마가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공을 많이 쌓았는데 이 정도면 깨달음에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해요 달마가 그런 공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쫓아내 버리죠 물리적으로 쫓아 냈다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달마가 면백 수행을 했다 이러면서 소림사하고 수많은 무협지 이야기가 시작되죠 무공을 수련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달마가 수행을 할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달마를 찾아왔던 제자가 신광이죠 처음에 찾아왔던 신광 스님이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신광 스님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신광이 2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혜가 나오죠 혜가 혜가 선님이 나오고 신광이 혜가입니다 신광이 혜가입니다 그렇게 적어놨죠 신광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서 찾아오니까 달마가 맞나 보고는 혜가라는 부포를 내려주죠 혜가입니다 혜가가 2대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혜가니 성찬이니 도신이니 이런 식으로 쭉 전수가 되어오다가 5조가 홍인대사고 6조가 유명한 혜흥 대사예요 6조 혜흥 그리고 혜흥 대사가 선불교의 요체를 밝힌 책이 6조 단경입니다 6조 단경을 보면 혜흥 선사가 어떤 식으로 수련을 했는지 그 삶을 간략하게 기술한 전기와 함께 깨달은 이후의 행적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혜흥이 이제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혜흥은 본래 나무꾼이었어요 혜흥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리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나무하고 나무단 묶어서 내려와서 저도 어렸을 때 나무해본 적이 있어요 딱 올라가서 가지 차차차 잘라서 이렇게 묶어서 지게처럼 만들어서 딱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산주인한테 들켜서 막 도망치고 근데 그때 저는 조금 이렇게 분량이 적죠 제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은 엄청 많이 해서 탁 매고 저는 조금이었는데 산주인이 나타나서 쫓아오니까 형들은 버리고 그냥 왔고요 저는 버릴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냈다 뛰어가지고 그래서 칭찬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지금 생각해 보니 산또득이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맨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나무하고 내려오면 나무를 장작으로 패서 뗄감을 만든 다음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산으로 가서 뗄나무하고 내려와서 장작 패고 저작거리에서 팔고 계속 갈까요 그런 식으로 루틴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혜능이 저작거리에 가서 뗄나무를 주고 저 뗄감을 팔기 위해서 저작거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금강경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혜능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금강경을 혜능은 금강경을 암송 그냥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금강경은 진짜 충격적인 책이죠 저도 금강경 처음 읽었을 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시암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석자의 옛날 석가세존이 기수급고도권에 계실 때 뭐 이렇게 시작해요 박대가 되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저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아니 금강이 그야말로 단단하게 거지없는 진리를 슬퍼하는 그 책의 첫머리에 구걸하는 행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구걸인데 구걸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깨달은 자니까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거예요 구걸하는 심정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얻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양반이 자비심이 없으면 난 그냥 굶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놔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이게 천재개벽할 노릇이잖아요 근데 혜영이 깨달았던 대목은 그 대목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금강경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책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암송하기만 하고 암송했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혜영은 듣자마자 깨달아 버렸으니 이렇게 세상읍을 할 때가 금강경 암송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암송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저 친구는 그냥 듣자마자 깨달아 버리고 말이죠 그 깨달음이란 건 그런 거죠 아마 금강경을 암송한 사람은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었던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심정을 모르겠죠 우리가 흔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 농담은 안 굶어 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굶어 보면 그런 농담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깨달음에 관한 건 반드시 석가세존에 걸치지 않더라도 파드마 삼바바라고 깨달은 자로 존경받은 부탄이든가 내팔이든가 그래요 거기 보면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 전해져 오잖아요 거기도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깨달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크리시아 고탐이라는 여인인데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딱하게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부타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시아 고탐이가 부타를 찾아가요 그때 부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좁쌀 하나를 얻어와라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좁쌀에 겨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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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시아 고탐이가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겨자씨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집이든 겨자씨 하나 주는데 인색할 사람 없겠죠 겨자씨를 주지 않은 집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다시 부타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크리시아 고탐이는 깨달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마을에 내려가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 원절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냥 겨자씨를 달라 이 얘기만 했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죽은 적이 없나요 했더니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아들도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도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원절이 어딘가에 깨달음의 실마리가 있겠죠 공감이나 동감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깨달음은 그런 거죠 그 이전과 이후에 지식의 변화가 없어요 양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문단 가기 전에 금강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내용이 곧 적혀 있죠 혜능은 어쨌든 금강경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뒤에는 다시 본래의 루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대체로 평범한 가운데에서 깨달은 거 많죠 다산정야경은 아은각비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은은 평범한 말입니다 평범한 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평범 속에서 뭘 깨닫냐면 내가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각비, 각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해왔던 일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깨달음도 있을 텐데 대체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종종 일어나지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질 못하죠 왜? 이전까지 뗄라무하던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내가 절대 옛날에 이런 말 안 들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누가 내가 이제 술 마시면 성을 갈겠다 그냥 그 다음날 속이 너무 괴롭고 하니까 내가 다시 술 마시면 성을 갈다 이래놓고는 저녁에 이미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우니까 했으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본래 술 마시던 루틴을 깨질 않으니까 혜능이 나무하러 다시 돌아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 단경으로 넘어가 보시죠 6조 혜능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문장 보면 거기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체 경석은 문자 소대 이성 십이 경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경전 또 문자 소승이니 대승이니 시부부의 경전이니 이런 것들 이거 전부 사람 만든 거고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니 지혜의 본성에 연유한 까닭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성립의 근거는 뭐냐 사람들이 모두 불성 지혜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없다면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일체 만법이 본래 없어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다 그러므로 온갖 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도 경전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경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관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적 도덕률을 타파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풀이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육조단경 견성편이 나오죠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문요 그러므로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아무리 부처라고 하나 깨달음이 사라지면 그냥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생각에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깨치기만 하면 바로 부처다 그러므로 일체의 마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유심론입니다 마음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을 따라 내가 진여의 본성을 진여는 진실과 진리와 같은 거예요 본래 그대로 있는 그 본성을 단박에 드러내지 못하는가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혜능에게는 자성이 곧 불성이에요 나의 본성이 곧 불성입니다 청정하다고 했다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룰 것이니 바로 화련에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을 것이다 부처와 중생의 구분은 뭐냐 깨달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선불교의 종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울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앞쪽에 써놨는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진울 수행법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도노 점수 그리고 정의 쌍수인데 둘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정은 선정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의 영역이고 깨달음의 영역이고 현은 지혜입니다 보통 선불교는 지혜를 등한시하고 선정을 중시하는데 진울은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정의 상수라고 할 때 정이 도노에 해당하고 해가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노 점수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진울의 주장이 본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논쟁으로 이어져요 전통사회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송나라 시대에도 그렇고 고리아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대 20세기 한국에서도 돈점 논쟁이 일어납니다 돈 오 할 때 오는 깨달음이죠 돈이 뭐냐 하면 대본에 갑자기 문덕 이런 뜻이에요 단박에 단박에 깨친다 점수는 뭐냐 이건 이제 수행이에요 육아에서는 수기, 수양 이런 뜻으로 쓰죠 점은 점점 조금씩 이런 뜻이에요 점점 조금씩 수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 상수 할 때 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오가 이제 정에 해당해요 선의 깨달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울은 이 둘 다 해야 한다 점수 끝에 돈오가 일단 먼저 있다 하더라도 점수하지 않으면 그 깨달은 돈오의 깨달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점수를 하게 되면 또 돈오의 경지에 이른다 따라서 둘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돈과 점을 같이 해 나간다는 주장인데 송나라 시대에도 이미 돈오 돈수가 나와요 돈오 돈수 돈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이지만 수에도 돈자를 붙여요 수행도 단박에 한다 이래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뒤쪽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성철선님이 20세기 성철선님이 도노 돈수서를 내세워서 진울의 도노 점수서를 비판합니다 아마 비판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뿌리가 자라났으니 뽑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논쟁이 선문정로라는 책에 글을 쓰면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그런데 사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도노 점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노 돈수는 과연 산중의 수행이 어떠한지 모르나 학문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실 도노 돈수를 도노 돈수의 구체적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는 힘들어요 논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도노 점수를 제대로 이해하면 도노 점수를 제대로 이해하면 도노 돈수가 어떠한지는 아마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의에 상수할 때 정과 해를 설명한 내용 한문단이 나오죠 본래 팔리어에 나오는 판나가 나중에 프라즈나 산스크리오토로 바뀌고 한문에서는 판냐 깨달음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참 재미난 게요 판나 이게 반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팔리어에서는 그리고 프라즈나 이게 반냐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그럼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럴 때는 프라즈나 파라미타라고 지금 철자가 다 쓰지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래요 제가 산스크리오토로 못 하니까 대충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혜의 어머니예요 반냐의 어머니입니다 파나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대비라고 그럽니다 대비라고 뜻밖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이성이고요 서양 언어로 바꾸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순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정으로부터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플라톤이 시인을 공화국에서 리프블릭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시인은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 플라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종의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플라톤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건데 불교에서는 단단한 지혜 판야가 슬픔의 자식이에요 슬픔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지혜와는 상당히 다른 거죠 슬픔이 없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자 판야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정해상수 정해상수가 이제 선정을 수행하는 게 도노라 그랬죠 단박에 깨닫는 거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계속해서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 그리고 이제 숫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육아에서 숫자를 쓸 때는 수기, 수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때 수는 거울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깨끗하게 마음물을 비추려면 마음을 거울에 비유를 하거든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척제 혈람 그러면 척은 세척한다 이런 뜻이고요 재는 제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혈람은 검은 거울 깊은 거울 그건 내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을 세탁하듯이 세척하고 또 거기에 때를 제거해야 내 마음이 다른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에 비치겠죠 그것처럼 거울도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때 거울은 청동거울이거든요 고대 거울 청동거울은 그냥 놔두면 시퍼렇게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욕망의 깨를 벗겨내면 사물이 제대로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나의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어서 망가지잖아요 그런 걸 배제하면 또 사람을 잘못 보는 까닭도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고아나 이런 스펙이나 살피고 이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펙이 가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때입니다 그런 걸 다 벗겨내야죠 스펙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본질은 내면에 있는 거니까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계속 수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 닦아야 돼요 어제 닦았다고 오늘 안 닦으면 오늘만큼의 때가 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점수거든요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으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한 것은 학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육아철학에 견주더라도 크게 다르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울이 그 당시에 선교가 대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불교의 세력이 점점 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진울이 선택한 길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종 입장에서 교정을 포괄하는 쪽으로 행보를 보여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으면서도 반대했지만 진울은 단호하게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여러 차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 이래요 진울은 마지막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마음속에 원수가 미움이 가득해서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그렇죠? 진울의 이야기를 잘 들이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망치는 데는 별 소용이 없고요 나를 망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진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깨달음은 어쨌든 육조해능의 육조단경을 잇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데 육식의 뿌리, 육건 이런 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식 그러면 여섯 개의 앎인데 그 앎의 근거가 뭐냐면 눈, 코, 귀, 혀, 몸 또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 의, 귀, 내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다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그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뭐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잘 보고 잘 듣고 이래야 외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성애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음경을 읽다가 열애 출연품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지혜는 중생의 몸에 있다 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심길전, 두 번째 깨달음이 나오는데 스스로 선종의 조사지만 화음경, 화음경 경전이잖아요 거기 이제 열애 출연품이 있거든요 열애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있금만 어리석은 범부는 스스로 알지 못하도다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의 몸 안에 깨달음의 주체가 되는 불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 결국 화음경의 종지가 선불교의 종지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통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적혀져 있는데요 정의의 결사문을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단이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죠 1190년에 진울은 몽선화상과 함께 팔공상 거조사로 옮긴 뒤 결사를 약속한 동지를 모아 결사라는 용례가 우리가 보통 소사이어티를 사회라고 번역해서 쓰잖아요 불교에서 원래 쓰던 말입니다 결사, 진울의 정의의 결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세 번째 깨달음 이처럼 두 번의 깨달음이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진울은 홀로 수행하다가 송나라 대예종고 대예종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남송입니다 주자와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대예종고가 남긴 의록에서 서는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객관과 상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요한 곳, 시끄러운 곳, 일상인연에 따르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여의치 않고 참고해야만 한다 이제 왜 그러나가 돼 있죠 아마 고쳐졌을 텐데 그러니예요 그러니 고요한 곳을 찾아서 수행하고 생각에 깊이 잠글 수 있는 곳에서 수행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고요한 곳이든 시끄러운 곳이든 일상의 공간이든 아니면 특별한 수행 공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대목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놨죠 남성의 성리학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주자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남성시대 사상계를 한쪽은 주자라면 또 다른 한쪽은 대예종고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인데 그걸 두고 진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문사 이래로 십여 년 동안 일찍이 방심한 일이 없이 마음에 만족한 수행을 하여 왔건만 오히려 정견 정견이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지 못한 채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지리산에서 대예종고의 어록을 보다가 홀연히 눈이 열려 바로 편안해졌다 이게 이 대목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진울의 도노 점수를 비판한 20세기 예수님 성철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죠 성철은 일단 처음에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냐면 깨달음은 한 번이지 깬달음은 무슨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을 수 있냐 처음에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도노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도노하고 그 다음에 또 도노하고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점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차 심기일전 2차 심기일전 이런 것들은 깨달은 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심기일전에서도 깨달은 게 아니다 견성성부를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철이 그 문장 한번 읽어보시죠 도노는 단번에 깨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성리학에서도 단번에 깨친다는 얘기를 해요 활연관통이다 1조의 활연관통이라 뭐 이런 말 써요 수행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활연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죠 활연관통 왜냐하면 제가 한문 처음에 공부할 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느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는 아니고 조금 공부해 봤는데 늘지를 않아요 여전히 모르는 글자는 사전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할지 알 수 없고 뭐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름방학 두 달 동안 기숙사에서 그냥 그것만 팠다 두 달 지나고 나니까 크게 활연하지 못했지만 활연관통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끊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거기에 점도 없는데 이거 끊어집니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앞인지 뒤인지 1학장인지 4학장인지 전혀 구분이 되질 않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의 결과 활연관통 한다는 게 주작의 입장입니다 그냥 그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수행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야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할 때 저 뭐 야구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왜 요즘 별로 없는데 기계가 공을 날리면 받아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처음에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괜히 돈만 계속 갖다 넣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공이 보여요 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치는 단계가 되죠 물론 지금은 뭐 못 칩니다만 어렸을 때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보이는 거죠 또 장자에다 보면 백정이 소를 잡을 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초차 백정은 딱 소를 만나면 소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칼을 어디다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를 많이 잡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보통 백정들은 열흘에 한 번씩 칼을 갈아요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다가 뼈를 건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칼날이 쉽게 손상되잖아요 뛰어난 백정은 1년에 한 번씩 칼을 간다 1년 동안 소를 잡아도 칼날이 미디어지지 않는 거예요 뼈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 장자에 나온 주인공 백정은 저는 10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지만 아직도 칼날이 새로 갈아낸 것 같습니다 하고 칼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살조차 안 건드리고 뼈와 살 사이의 빈틈을 칼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뼈와 살 사이의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논리적인 틈이지 실제 물리적인 소에 무슨 틈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게 올해 전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벽에 콘크리트 못으로 박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랬는데 알루미늄 샤시 하는 분이 왔는데 제 처가 저 못 하나 박아달라고 그분은 그냥 박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없는데 그분은 틈이 있나봐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틈이 있고 목 끝은 두께가 없어요 그게 장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칼날 끝에는 두께가 없고 칼날이 이렇게 두꺼운 부분부터 얇은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에는 두께가 없죠 사라지니까 여긴 두껍고 두께가 없는 것으로 틈 사이로 넣는다 그게 이제 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칼날이 무뎌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 이렇게 못 박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은 제가 이렇게 못 박을 때 불꽃이 튀고 콘크리트 못이 휘어지고 이런 데도 안 들어가요 좀 들어가다 말고 그분은 벽지를 통과해서 그 틈을 보는 건지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각도나 속도 이런 게 작용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게 도가 다른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영역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이 못을 수천 개 수만 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점수 끝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작된 영상처럼 몸을 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 한 두 개로 몸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수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성칠성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략도 그런데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도노는 그런 수행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노의 영역은 점수 없는 도노의 영역은 이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배제한 도노는 여기 쓰지 않고 진울의 점수를 통한 도노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을 하면서 진울이 옳다 성철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책 나오고 나서 서평회 했을 때 동국대 불교학과의 김태년 교수가 와서는 이건 좀 더 강하게 비판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도노, 돈수는 좀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불교학자지 스님은 아니거든요 산중의 수행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학술적으로 볼 때는 점수를 통한 도노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점수를 배제한 도노 그 세 개가 과연 있는지는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울이 삶을 어떻게 마쳤는지는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쉽지만 진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셨다가 이규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